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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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음.. 아이씨.. 아다.. 그렇지 또 왔고 또 됐다 또 왔고 뭐가 갔나? 아퀴? 폭죽? 폭죽이 왜 이렇게 아직도 썩어난가 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폭죽이 저렇게 썩어내지 가게에 묻자 아퀴? 마나 끼고 가자 넓이 6배 이거 별도로 할 수가 있나 근데 좀 더 작게 할까? 일단 이 판 하고 가야겠다 아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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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계곡 어디 보자 바로 앞에 하나 있고 이 금방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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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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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고 있어 그거 하고 있어 난 이거 작업하고 올게 아퀴? 파괴공작 네 하루하나 왔어 오세요 일단 요거 파괴공작 하고 어퀴? 조용 아니요 정말 오늘 자른만 누구야? 아... 덮고구나 일단 잠시 숨었다가 BGM이야 뭐 이러저리 쓰이니깐요 그리고 덕구는 아마 오리지널일겁니다 신규 1고요? 뭐 지금 헌팅 퀘스트 중이죠 어제 앱이 잘못된 거라고 앱을 퀘러 깔라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잘만 돌아가던데 말을 해도 잘만 돌아가는데요? 그거는 신규 토식이라고 해요 그때 딱히 뭐... 구글... 구글 연동도 그거 보니까 딱히 그 계정 연동시킨 게 아니라 저거더라고요 그냥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거를 해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건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튠인가... 어... 아이튠이랑 그리고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그거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뱅... 짜란... 어머어머어머어머 형형형형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이러지마 이러지마 내가 여기서 엄청나게 체이스해준다 그러다가 여기... 그 형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아아아... 아아... 아우... 뭐야... 눌렀는데... 아 눌렀는데... 아 역시... 데드 이지 형 거기 그거 없어 그거 없어 그거 골이 없어 형 거기도 골이 없을걸? 거기도 골이 없을걸? 거기도 골이 없을걸? 거기도 골이 없을걸? 거기 또 내가 부순걸로 알고 있는데 아디오스 흐흐흐흐흐흐흐흐 으아아아악 아아아악 왜 안빠져? 왜 안빠져... 왜 안빠져... 왜 안빠져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악 왜 안빠져 이거! 저항이 했는데 왜 저항이 안돼 이거 저항이 잠깐만 이거 뭐가 이상한데요 잠깐만 뭐야이 저항이 왜 안빠져? 여기다 뭐 발랐어? 지금 여기다가 잠깐 저기다 뭐 발라놓은거야? 왜 안빠져 저거? 야 여기서 캠프질이야? 뭐야 저거? 왜 안빠져 저거? 왜 안빠지지? 이 양반들 하나같이 다 수리하고 서로의 상황을 모르니깐 셋 다 수리하고 있죠? 저거 왜이렇게 안빠져? 자 그리고 저사람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네네 뒤에서 지금 요거 스테이저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덫을 밟을거고요 안빨대 고맙어 잡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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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 굿 부정 Lead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 입구 어디에요? 치료부터 받아야 된대요 누가 나도 치료해줘 형 나 좀 치료해줘 치료좀 치료좀 거참 언니 되게 치료 잘 할 것 같네 아 이리왔나 아니 왜 다 일로와 저사람 구하러 가야지 아니 뭐해 이 사람들아 아니 왜 손절하려고 그래 이게 왜 걸리지 이게 왜 걸리지 아니 그거를 저걸 왜 구하러 가질 않아 아니 구하러 갈려서만 했다가 내가 정말 아리오스 야 인간들이 양심이 없어요 저게 오또카진가? 저게 오또케 오또케인가? 저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저거 당신들 랭크가 어떻게 되시나요? 난 일단 이거였으니까 뭐 괜찮다 싶지 말이야 어 이거에 상실한건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양심이 있으세요? 이정도면은 꽤 오랫동안 아신거 같은데 지금 양심이 있으세요? 야아 한대도 안맞았었던 양반들이고 거기다 파괴공작 이것도 있으면서 야 아드레날린도 있는데 아니 아드레날린이야 뭐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한거 같았는데 잠깐만 채팅창에서 방금 여기 게임채팅창에서 누가 아까전에 그 날 구해주려다가 내가 구해주려고선 지금 채이스했다가 잡히니까 나보고선 미안하다고 한건가 지금 뒤로 나가기를 누르고선 그걸 봤어요 아휴 아아 그 사람 덕분에 위하가 됩니다 아아 오늘도 이곳은 병아롭습니다 이곳은 병아롭습니다 저 한마디로 뭔가가 어 저 한마디로 음 좀 낫다 어 아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놓자 나도 맞쩍었지 저 쏘리라는 한마디에 뭔가가 위완이 된다 갑자기 아 아 아 피그가 그 엊그저께 엊그저께죠 어저께구나 어저께 끝났구나 아 어저께 할인을 해가지고 제가 웨꾸랑 피그를 샀어요 아직 안해봤어요 역병은 피그 재밌죠 피그는 재미죠 내가 내가 하고싶었던 플레이 딱 그거라서 아 아 아 재미져요 특히 이거 좀 맛이 맛있어요 네 하루하루가 써세요 아니요 웹구 웹구는 조금 포인트 더 모을걸 포인트 더 모아서 해그 이거 뭐냐 해그 이거 파멸 일단 파멸은 가져가게요 파멸은 파멸은 좀 써서 예로 해가지고 좀 벌까 삼켜지는 희망 이것 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희망자로부터 어 희망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이거 그 뭐냐 갈고리 갈고리에 24미터 외에서 생존자가 구출될 때마다 이게 42미터 외에 라는거는 42미터 바깥에 가 있어야 된다 이건가 제가 구독자를 모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흐허허허 할 수 있어 이것도 밥풀 3개가 아니면 쓰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비결해야지 아 맞다 저거 아 나 맨날 저거 까먹네 아 잠깐만요 아 나 이거 써놔야겠다 어디다 써놔야겠다 해야될거 특히 방송하고 나면은 오늘 뭔가 그 뭐냐 이것저것 찾아보거나 뭐 하기로 해야되는거 그거를 제가 까먹어요 잊어버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요 아니면은 컴퓨터로 끄면 끄면은 컴퓨터 끄면은 뭐 다 전부 다 꺼지는 것처럼 뭐 리셋된 압이요 예 하롱하롱 어서오세요 아 왜 안나와 스마트하게 펜으로 컴퓨터 아 핸드폰으로 쓰자 스마트하게 아 노트 거절 아 잠깐 거절이 아니라 허용이지 ㄱ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구독마크인가요 저거 전에 그리기로 안 되기로 하고선 그것도 못만들었지 또 하 하 음... 또 뭐 있지? 몰라 일단 일단 여기서 자자 예, 하루하루 왔어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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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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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로히 말씀드리지만 제 이 돈이 안 돼서 음...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질진 몰라요 구독만 아, 그거는 병원 가봐야 될 레벨 아닌가 못 그린 게 더 희귀하다니요 너무 흔해 빠졌는데... 아이고, 상하도 자... 저거는... 저건 친구다 저건 친구다 한국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인인가? 저거는 시옷인가 사람인자인가 저건 사람인인가... 사람인인가 시옷인가 사람인인가 시옷인가 아마 사람인 같죠 사실 인터넷상에서 시옷이랑 사람인자 비교해보면 잘 못 알아봐요 사실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 기분이야 좋지만 아하 썩은 들판 우리 여긴 너무 많이 오던 거 아닌가 자 일단 눈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없고 뒤로 돌아서 갑시다 아 맞다 시프트 누른다고 해가지고서 달리진 않지 자 그럼 저쪽에 있네 사람들이 자 그럼 저쪽에 있네 사람들이 쓰르르르르르 어? 어? 저쪽으로 간건가? 어 저쪽으로 간다 어이구 깜짝이야 물론 저 사람이 더 놀랐겠지만 한번 더망갈를들 Government 두루l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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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d 빨리 안澄니라 야 인간아 야 인간아 죽겠더라 뭐야 이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이스 이스 포 유 칼찍이다 오히려 잘됐다 오히려 잘됐다 칼찍인걸 오히려 잘됐어 칼찍인거는 여기서 인간을 본거 같은데 사람의 그림자리 해본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스 이스 포 잠깐만 벌써 풀었어 저 양가 오오오오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근데 잘못 봤구나 어머 시작됐네 아 아 게임을 시작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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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잧잧잧잜 아 어 잧잧잧 어... 으아... 으 о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냐 아냐 내 버려줘 저쪽으로 가있다 저쪽으로 가있다 아 못해 alon 다진마다 저쪽으로 가 permitted 내가 라 Ya 어.. 아니네? 아..이거.. 자종적으로..저거 내재은거구나.. 뭐에요? 건방지게 내가 선물해준거를 지금 건방지게 내가 지금 선물해준거를 지금 까짓말이야 어? 그걸 버려! 그걸 버려! 지금 그걸 버렸어? 건방지게 그걸 버려 저거 수리하고 있다 어디서 가야 돼? 어디서 가야 돼? 고기 안 해 포크 포크 어? 왜 이렇게 빨라? 뭐하냐? 이리와. 니가 나를 그렇게 골탕 먹였지? 너 알아요? 거기에 판자 없어. 어쭈? 아주 그냥 난리 났구만. 저거 저쪽으로 갑시다. 저거 아직 하얀니깐. 어허. 이리와 이리와. 이번에는 천칭이 있으니깐. 너구나 미안 나 천칭이어가지고서 난 널 노린겨 난 천칭이 있어서 그대를 노린 거라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그대를 깜짝놀놀아 깜빡놀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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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붙였네 또 태블를 그리고 그쪽으로 갔다 이럴집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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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둥! 흐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잔양하는게 재미있습니다 많이 못잡아도 돼 그냥 잔양하는게 좀 힘들어 어디로 한거야? 아 절로 갔구나 흑 홈대 흑 흐우 아 목 먼저 돌아갔네 어, 거기랄죠? 잠깐만 있어봤나? 이거 치고 올게 뭐야 자 이렇게 한 번 쳐주고요 이쪽으로 여기 있네 여기다 걸읍시다 그냥 여기다 걸고 저쪽에 저 소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열겠죠? 저걸 열려고 할거야 아니네 아 저쪽이 있었구나 저기요? 이거 수비하기 되게 좋은데? 수비하기 되게 좋은데? 치료를 하고 있었구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악! 자, 이거 선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 짠 으, 짠 네, 제 기억에 맞으면 요게 그, 뭐지? 개구로 갈 경우에는 안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개구로 가면 저거 안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열리는 소리가 아, 셋을 잡았다 그래도 음 아, 이게 안 닿네 아, 그래도 셋 잡았네요 음, 아, 피그하니깐 재미있어 흐흐흐흐흐흐 이야... 이 권양이만 뛰어 나갔네 사람이 인짜네, 사람이 인짜 사람이 인짠가 모르겠다 음 아, 배 불렀다 헤헤헤헤헤 흐흐흐흐흐흐흐흐 3,3? 이런 건 딱히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자! 아이, 재미있어! 아, 픽으로 플레이하는 건 너무 재미있어요. 가늘발 있었나? 카늘발로 한번 놀아볼까? 음... 음... 아니다! 피그 하자, 피그가 재미있어. 아, 이거 참 맘에 들어요. 난 개인적으로... 킬러 쪽 할 때요.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버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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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근데 방송 바로 할 거예요 아마 방송 바로 할 것 같아요 연달아서 그래서 성인으로 안 해놨죠 데바데 데바데를 굳이 성인으로 해야 될까 싶기도 해서 아 이거 너무 없어 하루에 3개씩 나오면 안 되나 너무 부족해 생존자 하자 생존자 아니다 한 판만 하고 생존자 합시다 한 판만 하고 한 판만 하고 그 다음에 생존자 아 그러고 보니까 일곱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정말 다행인 게 어저께 분명 말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정말 맘에 들어요 빠사카 스킬석이 안 나오네요 스킬석이 안 나와 그게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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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는 겁니다 나의 희생제불 아 쟤 뭔 소리야 나의 희생자들이여 파트너 왜 안되냐고요? 어 왜요?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뭐 저거 트위치 뭐요 이번에 조금 핫한 그 트위치 관련된 사건 그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 그거요? 그거에 비교해가지고선 그렇겠다라고 하기에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로 제가 창피해요 솔직히 극급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맘에 들면이라고 해야 되나? 맘에 들면이 아니었어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맘에 들면이 아니라 자기랑 친하면 친하면 뭐 그거 해주는데 그 저거 해주는 것도 뭐 있었다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안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애초에 저 뭐냐 운영 자체에 대해서 불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연속으로 즉사가 뜰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연속으로 두 번 떴다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가차 행운이 거기로 다 빠져나갔네요 저런 본사 쪽에 한번 파트너 신청이라고 해도요 본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거에는 뭐 저거니깐요 사실상 저거 뭐냐 그 트위치에 뭐 저기서 한 거라서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신청이 뭐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또 자 일단 그건 그렇고 그 영상 올린 거 오버 갔냐고요? 어떤 거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요? 아니 딱히 그거는 오버 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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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따 할 겁니다 아우 짧아 아우 짧아 지금 이걸 쳤어 야 여기로 나를 끌고 오다니 어? 벌써 됐네? 어? 어디로 간거야? 되게 잘 도망친다 어? 어디로 도망친거야 이거? 아 저기있구나 여기서 아 얌마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페이크를 하고 뒤로 돌아와서 얌마 야 너 못 받은 줄 알았지? 못 본 줄 알았지? 저거 와봐 까꿍 아 저기도 있었구나 하하 어 위가 안 잡히네 자 이쪽으로 빠졌죠? 야 왜 하필 그렇게 뛰었을까 어디갔어? 아 이쪽으로 갔구나 지하실로 갑시다 아 아 아 아니구나 포커스를 봤구나 자 어? 여기로 갈건데 여기로 갈건데 어 저기있다 밍시 밍시 밍시구나 언니가 그 구조에 있는 사람 맞죠 어디갔어 어디갔어 버리자 그리고 len 여기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수리하고 있으니까 저거 잡으러 가자 아 저쪽으로 달려왔네 아 왼쪽으로 하나 빠졌다 아 이거 잘못하면 그 일인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죽고 싶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아니 언니 언니도 더 써야지 언니도 더 써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사람들 뭐지? 왜 다 덫을 벗어 지켰지? 어떻게 한거야? 야 이거 너무 운 요소가 너무 센데요 운 요소가 너무 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rakam 야 으하 sm 으 א않 으 После 으아않 으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 왜 나가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른데요? 잠깐만 저게 왜 나가죠? 가동이 되어있어야 되나? 가동이 되어있어야 되나? 어라? 아직도 저거 약간 이해가 안되네 내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나? 곰덫을 씌워진 채로 출구를 나가면은 생존자는 자동으로 희생된다 가동이 되어있어야 되나? 어? 그렇게 써놓던지 그렇게 써놓던지 그건가요? 아..잠깐다 생존자가 어떻게 참 그건가? 아니.. 뭐지? 내가 들은 거랑 얘기가 다른데? 웨꼬랑 같이 나온 생존자요? 아..이 아줌마? 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같은게 뭐지? 6초.. 어..이거 좋네 아..이게 그거구나 치는 거 음.. 음.. 자신도 40%는 치료된다 캐빈에서 나올 때 어..카르마 하는 거 일단은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게 필요하니까 블러드 포인트는 필요한 법이니까 아으으으으아 조금만 더 하면 더 올라가는데 내가 갑시다 아니 근데 아우..잠깐만 뭐지? 진짜.. 덫.. 덫이 이게 가동된 상태여야지 나갈 때 저거 깨지는 건가요? 희생되는 건가? 그런 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아..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그건가? 진짜로 그건가? 나같은 초보자는 저거를 보고서는 어차피 저거 나가면 희생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제가 그랬고요 지금 근데 희생이 안 됐다고? 뭐지? 두 명이나? 퍽이 있었던 건가? 아.. 그런 퍽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랭이 높은 사람들이 나간 거 보면은 흠.. 그게 맞는 거 같은데 당당하게 나갔어요 당당하게 그 말인즉슨 번역이 거지 같은 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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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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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인가? 그런 거야? 아시는 분 계시나요? 피그의 헬멧이 타이머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은 저거 되는건가? 괜찮은건가? 그런거야? 어? 민겐이다 자 반가움에 줌 왜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뭐야뭐야 잠깐만 뭐 시작부터 저기 우리 저거 찍을까 이거 이쪽으로 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든 말이죠 야 나 체이스 잘 안 진 않는 것 같지 안 돼 안 돼 내 포인트 내 포인트 내 포인트 내 포인트 내 포인트 내 포인트 어? 나갔자? 어? 뭐 할거야? 일러갈거지? 롤? 롤? 어? 뭐 할거야? 롤? 자 혼란주러가자! 하나도 뭐 할거지? 두려워! 아ания아 아 아 으 아 아 아 왜 한툼이나 오지? 이 판 왜 이 판은 한숨 밖에 안나오나 모르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 깜짝이야 지루해 달라고? 깜짝이야 뭔 소리가 나가지고 혹시 방금 아까 전에 그 판자전 할인마가 들어 올렸을 때 판자 그냥 쳐버리면은 바로 풀어버리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하려는 행동이 틀린 건 아니죠? 어? 온 줄 알았는데 아직 안왔었어? 쐈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안 눌려 왜 안 눌려 잠깐만 왜 안 눌려 스필스 바가 왜 안 눌려 스필스 바가 자! 스케치바가 왜 안 눌려? 지젤하네. 치밀해야 되네. 치밀해. 치밀해. 아니. 이 타이밍에? 올 때 조심해. 올 때 조심해. 올 때 조심해. 걸린다. 이거 100%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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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리네? 대박. 일단 도망갈래. 저거 열러 갈게잉. 덫이 있나? 오잇 아 근데 포인트 많이 못 얻었는데 아 뭐야 왜 안와 저기 열려있다 난 절로 가야지 분명 한명 더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길 열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왜 잠깐만 이게 왜 잠깐만 이게 왜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잠깐만 덫 무력 나아가지고 눌렀잖아 이거 왜 안빠져 저기요 아니 잠깐만 저기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안빠져 이거 왜 이렇게 안빠져 어허 이거 왜 이렇게 안빠져 어디다 걸게 기왕이면 지하실에 걸어주지 지하실에 포인트 더 받는데 네 근데 맥 끝에서 왔어요 지금 맥 끝에서 왔는데 제가 저항을 6번 한 것 같은데 6번 중에서 마지막에 성공이 되네 아니 그리고 덫 무력화 있길래 제가 눌렀거든요 마우스 클릭을 눌렀는데 뭐지 뭐지 아니 뭐였지 방금 그게 난 분명 덫 무력화를 누른 것 같은데 난 분명 덫 무력화를 눌렀는데 분명히 근데 왜 덫에다가 들어가지 그게 무력화하는 거야 덫을 무력화하는 거야 나를 무력화하는 거야 ourdough 덫을 무력화 시키고 싶었던 건가 나를 무력화 시키고 싶었던 건가 이거까지 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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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만 이거 핀은 아닌 거 같다 주만 주만 데바델을 많이는 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데바델을 하면서 이런식의 플레이는 참고 피그 뭐지 진짜 피그? 피그 왜 타이머 돌아갈 때 나가야 되는 건가? 턷에 걸렸다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타이머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상태로 나가도 저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건 잘못쓰여있는데 그러면은? 자 그럼 나 그리고 이거 끼고 가지 않았나? 얼마나 운이 없었으면은? 진짜 그건가? 그냥 덫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버리면은 희생된다메 희생된다메 희생된다메요? 아 꺼라위키에는 타이머가 시작된 경우 생존자가 출구로 나가면 발동한다 번역 교지같이 났네 번역 교지같이 났네 아휴 어떻게 본게임보다 꺼라위키가 더 정확한 것 같지? 아휴 에휴 에휴 먼데 뭔데 응 참 근데 덫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거 같은데 덫을 무력화 하려고 눌렀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저거랑 똑같아가지고 레버 당기는 거랑 티가 똑같으니까 무력화가 씹히고서는 저게 들어간 것 같은데 레버 당기는 게 그래서 걸린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하잖아 다섯 번 여섯 번을 했는데 거기서 다섯 번 여섯 번을 해야지 나와죠 이게 분명히 내가 저것도 분명히 곰 저거 더 세다 뭔 짓을 했겠죠 더 세다 뭔 짓을 했으니까 다섯 번 여섯 번이나 저항을 했는데도 안 나가진 거겠지 그런 거겠지 그런 거겠지 그런 걸 거야 자 그러면 이번 판 살인마 누군가 한번 봅시다 맵은 또 어디고 그리고 이 로딩은 언제까지 진행될 거고 끝났고 내 앞에 혹시 발전기가 없네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겁서기야 자 저기 덕구시 자 저기 덕구시 토쿠시! 나 또 여기 땅? 안 오나? 어? 안 오네? 잠깐만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건 예상 못했는데? 뭐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게 어디야? 자, 이 정도 길이면은... 그렇지... 궁금한 것 중 하나 가요 남은 한 명은 지금 어디서 다친구나 나 저거 구하러 가야되는데... 나 구하러 가야되는데... 저거 내 포인트인데...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와 이게 맞네... 왜 거기서 왜 나와? 잠시만... 아악! 자거... 하지만 나는 반항은 할거야... 아오제로 가계실거든... 차라리 거기다 걸어... 차라리 거기다 걸어... 차라리 거기다 걸어... 차라리 거기다 걸어... 얘 너무 멀리 들이는거 아니네... 흐흐흫... 그리고... 한 명 정도는... 치료를 해야될거 아니여... 왜 돌아와? 더 갈려왔어? 어... 신산이야 그거? 어... 신산 가져왔구나... 근데... 이 인간을 너무 한거 아닙니까? 특히 방금 수리하니깐... 방금 수리하니깐... 너무 한거 아니여? 앙? smoother 어...? 오다가 독발린다... 독발린다 독발린다... 5... 4... 3... 2... 1...! 이제 아까로... 뭐야 이게 뭐... 아아악! 드리띠? 빡빡 빡빡 아 이게 왜 이렇게 빨라 너 나 간다 아니다 이 왕 아아 아아 그래도 아까 전에 대싱크 칼 회피했다고서는 포인트 하나 더 줬네 그러게 오늘 덕구랑 상성이 좀 안 좋네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덕구랑 상성이 안 좋은건가? 아 근데 저거 사실 불토 찾으려고선 해놓은거긴 하거든요 불토 찾으려고선 저거 한거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게임에서 더 또 모두가 구하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모두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나가려고 했다가 어 애들이 바로 배신 때리더라구요 아 끝까지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미 걸려있던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영어로 아 어 그래서 마음 풀었어 근데 어 왜 뛰어와 불안하게 시끄리 아 이래도 손을 넣 자 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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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하자고 어디가 어디가 둘 다 어디가 한 명만 가 아 야 이씨 진짜 불토 찾으러 가자 이 금방에 안했다 카니발이나 이거 가짜다 자잘 아들의 공부 세상에서 제일 진위한 도와드리깝쇼 일로와봐 등짝이 널꾼 아유 여기 분명히 있거든? 아 여기 가짜야 소리해 잠시만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야 토템을 세 개를 만났는데 네 개를 만났는데 다 아니야 잠깐만 이거 어디 있는 걸 그러면은 저 위에 있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위에 있는 거 같죠? 왠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터져라 억지 하필라 앗 아 후아 아 아 .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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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할까 내 포인트를 내 포인트를 건들지마 한자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죠? 한자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죠? 한자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한자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너무 가까이 있었어 너무 가까이 있었어 아니 최소 치료 해야될 사람은 치료하고요 아 이쪽으로 쫓기고 있다 아니 너 참 진짜 숨어있지 말고 살려달라고 살려둬 그만 좀 들어가 거기 인간아 숨 바 숨 바 땡큐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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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으 으 왜 나와? 동굴게 동굴게 앉아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은 왜... 하나가... 뭔가 안 부수고 오는 것 같죠? 왠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왜 하나 했죠? 발자국 내면서 와가지고... 아 근데 저쪽 방면에 두 개 있었는데... 나머지 둘... 뭐하는 거야 지금? 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이스를... 이제... 두 개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결정적으로요 이거... 제가 시작할 때 번진 건데 이거 이거 분명히 시작할 때 번진 거 같거든요 이거 분명히 시작할 때 번진 거 같거든요 저쪽도 탄자 내가 다 써버렸네 저거 나쁜 거 같죠 이거? 나만 봤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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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수리하는 거 리스트 너무 큰데... 근데 사실 저 가운데 있는 거 저거를 조리해야 되거든요, 사실. 아니, 아니, 나 수리하지 마, 수리하지 마, 나, 나 치료하지 마, 나 치료하지 마, 나 치료하지 마, 나 치료하지 마. 나 치료하지 마. 나 치료하지 마. 차라리 치료 안 하는 게 나, 카니발 상대로는. 잠깐만, 나 이렇게 된 거... 포인트 냠냠할까, 그냥? 일단, 타기, 다 있는데, 못 찾는 거. 세,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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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 지금 있다, 지금 있다, 지금 있다. 수출! 성공! 뽕!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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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저쪽으로 보내주고 어 이게 왕더기감 어머 이게 뭐지? 어머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풍했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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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했죠! 눈앞에 암막이 얘넨 죽는다 이젠 죽을 것입니다 이젠 죽을 것이다 내가 살고싶어! 쳤다! 앙 아파 살살해중 뭐라고요? 얜 내가 내 뒤로 돌아왔지만chlag 난 그래도 할곳은 다했다 안아니다 아냐 아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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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오스 나머지로 갈게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쓰리할 때기 없이 인심이 높아 어 끝났다 끝났어? 어 이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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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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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왜 그렇게 쭈그리 앉았어 카니발 상대로 지금 아아 그게 있구나 내가 자세를 낮춘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였구나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였어 어 한밤 있었네 아 추진력을 얻기 위한 좋은 추진력이었다 아 자 34 아 아 이거 어 무제한 하 2 아 아 음 5천만 있으면은 모리 모드가 파멸을 쓸 수가 있다니 일단 생존자로 한 번 더 플레이합시다 생존자로 한 번 더 플레이해서 에이스가 얘가 그거였나 봐요 얘가 그건가? 그거 바꾸는 거? 아 잠깐 안 돼 안 돼 생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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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의 확률로 아주 희귀한 에드온이? 어 잠깐 뭐라고? 아 상자에서 얻을 때? 어 이거 얘가 상자 얻기 좋은 애였던가 상자 갖다 쓰기 좋은 거 하지만 나는 모드를 위해 더 이내가 상자부터다 상자부터 벽끄가 해그 말하는 건가요? 벽끄? 벽끄가 누굴 말하는 거야? 에이스 말하는 건가요? 약자기라면은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로덱 아담도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아담은 그 뭐냐 저거 있었던 거 같은데 독 뭐 하긴가? 재독하기였던가? 막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담은 대담 아 해그 순간이동 그거요? 분신에다가 마나나 애니 영화 보면서 컬처 쇼크 받은 적 없냐고요?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 너무 심각한 것들은 본 순간부터 컬처 쇼크를 받고서는 내가 기억에서 소각시키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아 분신에 충돌 판정 생기는 거야? 아 그게 벽끄예요? 오 아까 내가 얻은 건가? 화강하고 무너진 거 잠깐만 와 이것들 봐라 오 아 아 아 심쿵 아 심쿵 아 심쿵 아 아 아 아 아 심쿵 아 저럴 수가 모든 참가자에게 블러드 포인터를 더 주는 것이 두 개 모든 참가자에게 블러드 포인터를 더 주는 것이 두 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애초에 마블 영화에서 그걸 보선 컬처 쇼크를 받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되다고 보거든 에이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워낙 이게 마블 은요 올이셨어 헌 어 이였구나 행 행 헌 런쿠구나. 아니 근데 거기 아까 벽이었는데 왜 거기서 튀어나와? 왜 거기서 튀어나와? 저게 목소리가 살짝 작다고요? 제 목소리가 살짝 작다고요? 가멸이 내가 뭐하러 가야 돼? 어디가있어서, 그 Quem가 왔다는 거 봤거든? 저 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엇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와아 다 됐는데 방금꺼 그거 다 됐는데 와 그게 뭐하니깐 또 퍽중에서 그거 있나보구나 심장소리 잘 크게 들리는거야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렇겠어요 나 먼저 아 근데 저 파멜 찾아야 되는데 자 서로서로 지루해주고 저 사람은 뭐하고 있길래 저게 저 깊은 상처가 저거 풀리질 않고 있네 뭐지 나는 이대로 힘들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한번 제가 파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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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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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수려보는 사람 있었던 거야 미안 나이스 샷 어.. 좀 안다 아.. 이제 시각 안 되는 거야 야 부엌 카드 소량 엄청 큰데 뭐하는거야 저기서 소량 엄청 큽니다 빨리 빨리 손 대 손 대 손 대 손 아아 저 사람부터 구해 구해 어서 가 어서 가 난 식객 쓰지말고 어 잠깐만요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일로 오지 말고 일로 가지 말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오지마 자 비어 가드시고요 닛 넘들 카오스 아우쨰 소리 났다 스스로 일어난 자가 있도다 그리고 다시 누워도다 발전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있지 근데 발전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있지 발전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있지 발전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있지 뒤로 빠져나갈까 뒤로 빠져나갈까 뒤로 빠져나갈까 이제 안 돌아가오면 제발 어제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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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으윗 으으윗 으아아아아아앍 한명정도는 수리하고 있어야 되지 안노? 네 하루하루 왔어오세요 역시 스마트 한참지가 없으니까 벌써요 쓰레기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고인물 입장에서의 그거겠지 지금 여자던데요 저 뭐하는 거야 지금 물이 들킨 것 같아 가망 없는 것 같은데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죠 어이구찍한데 어딘네들 모르겠지? 소리가 막 그래? 고기 쪘죠? 에드원이 아무것도 없어 왠지 모르게 이쪽으로 올 것 같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까 유효가 있으니깐 날이 흘린 것 같더라도 우왁 미안 여기까지인가봐 언니는 또 언제왔어? 언니는 또 언제왔어?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어쩐지 아까전에 판자 부셔지더라 이런거 갖고 있으면 근데 포인트는 확실하게 막 갔어요 사실상 꽤 많이 받았어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안아프게 해줘 아니요 왜 믿지를 못한게 아니라 못봤어요 무슨소리를 하시는겁니까 못봤어요 난 본적이 없어 채팅창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건 아닙니다 비켜 아니 니 말고 구매말고 법인적으로 아니 법인적으로 자 갑시다 맥쿠시 도전게임 도전게임 아우 3렙 너무 애매한데 3렙이면은 덕구나 한판 하고 갑시다 덕구나 한판 하고 덕구 한판 하고 저녁을 먹고 저는 패고를 할게요 그게 낫겠다 아니다 언제 걸릴지 몰라 언제 걸릴지 몰라 언제 걸릴지 몰라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클로데잇이 지금 있는게 요거잖아요 공 자가치 식물학 이게 식물학이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게 아담이 이런가 독학 자 독학자 이런거 있고 스미스가 약체 약제약이라고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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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 아 니구나 구엔티스미스 관심 없습니다 내꺼 아니야 근데 아담도 재밌긴 재밌던데 이거 저거 부셔지는거 신경쓰지 신경쓰지마라 신경쓰지마라 이렇게 가볼깡 신경쓰 신경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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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약이 상자 까는 속도가 상승하고 첫 상자는 100% 초록색 회부킷이라구요? 무슨게 있구나 예 하러하러 왔어 새하 메꾼은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남았어? 아이 빨간.. 빨간 핑이지만 괜찮아 빨갛지만 괜찮아 나를 또.. 어떠한 대게를 보여줄 것인지 하고 나도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배고를 하도록 하죠 이따 아 이건 그.. 아 솔직히 말해서 붉게 물든건 조금 그런대 후우와 아 게임이라도 빨리 시작되는게 어디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바대로 하면서 빨간 핑이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 게임만 빨리 시작되고서는 플레이가 가능한 레벨 정도라면은 어.. 가능한 정도면은 음.. 괜찮죠? 아 저 쪼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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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가지고서 한동안 멍때리는 것이 어.. 그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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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이탈 버그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상대든 이 쪽든 똑같지 않나요? 사실 살인마든 나든 살인마든 나든 유체이탈은 쉽게 일어나지 않나? 2층 있나? 2층 있나? 반대로 살인마도 저거 저거 한줄 알아떠 임마는 안맞은 경우도 있고 안 맞은 경우도 있고 여기 발전기 하나 있을 줄 알았던데 아... 아... 축지법 있어요? 어디서.. 어우 야 각선제서 다닌다 어디 걸 것인가 지하실! 갈아버지 바닥에 가려진 것 같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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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페이크! 어이, 페이크! 이번에 기모노 하나 나왔다는데 그거 더 예쁘다던데. 아니 여기 있잖아. 아하! 이거 유치일차 쓸 줄 알았는데 안 돼. 이제 이거 줄이겠구나. 좀 위쪽에서 한 번. 상황을 봐야겠다. 잠시만, 여기 뭐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이, 이거. 어, 아, 경감님 깨셨군요. 우주, 노동 초록색이 이게 확률로 저거였던가요? 아, 아아… 한결로 저거 문 여는거였던가? 아예 못여나? 여기 머리끼네 어그로 장식용이에요 그냥? 효과없어요? 깜짝이야 요거 수리하면은 요거 수리하면은 굉장히 저건데 메리트가 좋은데 요거 수리하고서는 요거 수리하고서는 저번중이라서 저사람을 구하러 가야지 요거 수리하고서는 어차피 근데 스피릿이면은 이게 렉에 렉에 의한건지 아니면은 저사람은 뭐하는거지? 이게 렉에 의한건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저거 저거 한건지를 모르니까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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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높은 확률로 날 잡으러 올겁니다 내가 처음 시작한다 안가? 렉에 의한건지 렉에 의한건지 렉에 의한건지 렉에 의한건지 這一 primarily 시눔소리가 나는데 이제 딴 데가, 내가 이거 소리 할게 거의 트럴이여 거의 트럴이여 이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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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해 형이 해 쟤가 드롤이라뇨? 쟤가 드롤이라뇨? 밥에 찔리면 이거 100% 나한테 올 것 같지 않나? 쟤가 드롤이라뇨? 쟤가 이 정도 거리면 밥질 안 떠주려나? 내 포인트 저 불토템 저거 매력적인데 저거 잘못하단 큰일날 것 같애 저거 어우 잠깐만 이게 왜 터져 어? 눌렀잖아! 아 이래 진짜 놈이다 아 눌렀잖아! 아 결국은 여기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쫓자 아니 눌렀잖아! 아아 노미더가 노미더가 뭘 말하는 거죠? 그 와중에 자유롭네 자유롭지? 포인트에 자유롭지?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인가? 그쵸 신경쓰지마가 그거죠?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가 이거 솔직히 이거 때문에 쓴 거예요 저 이거 때문에 쓴 거라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이따 한 10시쯤에? 음 10시쯤에 배고방통으로 오도록 하죠 자 이따 뵙도록 할게요 바롱 바롱